1차 소세기 히히히히히히히히 하... 빵갈... 카탈... 치유하니까 개 좋네 우린 코오로가자 본 고장이야 근데 여기로... 여기로 들어가면 돼 그... 왔어? 왔어 내 쪽 뒤에 왔거든 맛이 없어?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? 가운데나 먹었어 맛있는거 떠? 맛집 한다로 있던데 나 가는중 나 여기 아 나이스 못살렸지? 영장 영장 어 내거 큐맞았다 여기 이쪽 왼쪽 빨빙쪽 나 다른팀이야 하나야 레이스 피 60 얘들아 아크 아크 아끄 아끄 부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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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한 팀 또 있는 것 같은데 왼쪽에? 아 오케이 기다릴게 정면 정면 잡았어 아래 일단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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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 위부터 위부터 위에 하나 와보자 장면 아래 세명 위에 세명인가 한번 정비하지 어딨어? 아나 아나 야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브라브라 뒤에 뒤에 브라나 브라백 브라백 브라컷 브라컷 여기 여기 배달이 한번 배달이 한번 이거 안되면 뒤에 다시 봐봐 뒤에 올거야 사운드 존나 들리는데 한 팀 더 한 팀 더 페파 페파 아래 아래 또 깔아놨어 또 깔아놨어 또 깔아놨어 어 패타 한번 또 깔아놨어 안다 안다 왼쪽에 하나 왼쪽으로 가봐야돼 애들아 왼쪽으로 왼쪽에 혼자 왼쪽 문이 있나 모르겠다 왼쪽으로 와봐 어 근데 이거 너무 긴데 이거? 미친 터미널인데? 왼쪽으로 와봐 에이 둘 다고 빠진다 따 따 따 따 엘라 c 앞에서 막는데 앞에서 막는데 앞에 안시켜지렛더러 티맞추면 내가 궁해줄게 뒤에 먹힌거 뒤에 패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에 큐 라이키리 피 라이키리 피 라이키리 피 둘 잡았어 한 팀 더 뒤로 빼 큐해줄게 야 야 양사이드 양사이드 먹어 한 뺄게 아이 아이 빼 나 쪽 뺐다? 어 아이 빼 너 우리 힐 안 났거든 이거 리셋 했다 했네 한 팀? 아 쟤네를 리셋 했어 네 우리가 한 팀은 죽였어 아이 오른쪽 돈다 오른쪽 돈다 얘네 어 아래있다 아래 있네 이쪽이 호라? 앞판 던져 퓨 던져 놨어 쟤 쪽에 아 이거 한 명짜리 한 팀에 3명인데 빵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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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 푸시가 나오나 이거? 아 푸시가 안 해 야 왼쪽 뒤 왼쪽 뒤 왼쪽 뒤 공할게 공 타면서 와봐 공 타면서 어 피해줄게 염화가네 야 와봐 문 막아 이리와봐 아 앞에가 들어온다 앞에 큐? 야 문 막아 문 막아봐 문 막아봐 아 시 나 나가줬다 아 피닉스 중이야 피닉스 중 문 막아 문 막아 문 막아 문 막아 아 큐했다 야 아웃서클이야 어디야? 삼성전화 아 오케오케 보인다 하나 120 나 뺏 야 써클 안아파 써클 안아파 나 힐종 나 힐종 나 힐종 너희 둘 밖에 없어 둘 밖에 없어 나 붙는종 나 왔어 나갔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나 빼 나 빼 나 빼 오른쪽으로 나 오른쪽으로 온다 왔다 온다 온다 오케오케 한 곳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폐해놨어 문 앞에 왼쪽에 있나 아직? 아 있네 있네 폐해놨어 앞에 너 내공 맞으려 하나? 자 오른쪽으로는 내가 마킹 중 왼쪽으로 올 것 같은데 왼쪽 못 와 내꺼 큼 하자 시영이 아직 멀어 시영 위에 봐 낙평한다 거기 내가 함정 해놨어 안녕 야 존나 좋아 미친 캐릭 나 시어 히트실드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야 궁 있어 시어 궁 있어? 애들 위치가 안보여 기다려봐 위치 보이면 내가 궁할게 가는다 얘들아 야 이거 1층 밖에 못가놨어 나이스 야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야 우리 머리 야 배 배 배 호라이즈 배 깝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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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려와봐 아 내려와봐 아 내려와봐 아 내려와봐 내가 피했어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봐주고 있어 가지고 있어 가줬어 시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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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무만 뜰게 무만 뜰게 천천히 거의 문쪽에 큐 천천히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이거 내가 문 부시고 나가자 자 기다려봐 큐 있어 시어 큐 있어 시어 큐 시어 큐 박으면서 나가면 될거야 안보여 이거 미친 연막 연막 몇초야 라스야 머리 위인가 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뚫는게 나을거 같은데 얘들아 오른쪽으로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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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 앞에 내 앞에 발 앞에 발 앞에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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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달려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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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달려 달려달려 오케오케 어울리쉣 앞에 앞에 맞고있다 에 배터리존 히실 있어 히실 천천히 해봐 하나있어 한장있어 한개있어 야 쿵 굿이 뭐야 야 오른쪽에 있었어 뭐 오른쪽으로 떼야돼 오른쪽으로 막아놨어 다다갔어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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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자리로와봐 내자리 내자리로와봐 내자리로 아 오케오케 앞에 큐 히어놨어 야 우리 뒤 우리 뒤 거기 보지마 얘네부터 막아야돼 우리 인서클 개좋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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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큐 집안에 큐 두개 에이 궁 썰았어 얘네한테 내궁이야 이거 야 바로 앞에 태맨 야 이거 밀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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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궁있어 시어궁 야 궁해줄게 시어궁 해봐 시어궁 해봐 시어궁 해봐 나 일해야돼 나 일해야돼 너무 짧은데 아 나 빠질게 나 빠질게 너무 짧아 너무 짧아 궁 뒤티로 들어갔어 나 우리 그 구상좀 있어 구상 나 앞으로 나 앞으로 나 공 70 야 호라이즌 궁 조심해라 호라이즌 궁 얘네 옥상에있다 옥상 옥상에 있어 내 앞에 하나 허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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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떻게 해 하나 60 하나 60 내 앞에 불어 나 공 80 궁 차면은 내가 궁갈 해줄게 어 오른쪽에 트리밍이요 오른쪽에 트리밍이요 얘들아 내 앞에 델 나 뱉터 한번만 나 뱉터 한번 나 뱉터 한번 궁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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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먼저 해 앞에 둘이 앞에 둘이 앞에 둘이 앞에 둘이 앞에 둘이 궁해났어 라스야 라스야 궁해났어 궁해났어 라스 한명 라스 한명 라스 한명 나 뱉터 야 뱉터 야 뱉터 야 뱉터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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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궁 맞았어 야 막아줄게 라스 아니 먹물 뚫려 이거 먹물 뚫려 뚫려 막히는줄 알아네 아까 연습실에서 애 뚫렸네 내가 궁으로 캐리했어 너네를 갈랐어 어 근데 궁중앞 괴삭인데? 시어로 보이니까 그냥 연막 들어갈때 괴색 가려져있는거 괴색을 써 가리기를 존나했어 병을 존나 쐈어 야 근데 스킬이 존나 많아 얘는 캐릭이 얘는 스킬이 스킬이 세개야 이 새끼는 패시브드 스킬이잖아 고맙지 시켰 고맙지